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이른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용서, 치유와 회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도 벌써 1,4분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가정마다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다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로 용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움, 분노, 원한을 다 뛰어넘고 이제 부활의 줄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용서가 주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용서의 힘이 무엇인지 사실적으로 발견하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증거가 있기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을 회복시키는 용서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찾아가서 권고하고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고하고 그리고 듣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서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흉을 보거나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다 용서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론이고 최고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과 또 분노와 같은 그런 서론을 다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명 살리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사단이 이런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속지 마시고 이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원리스를 이루면서 전도와 선교 그리고 제자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원수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내 구미에 맞는 사람만 선별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제자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리스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미운 감정이 나 자신을 먼저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원안의 감정 또 미움 같은 이런 흥분이 생길 때 일어날 때 우리 몸 안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것이 분비되면 우리 몸 안의 활성산소를 증가시켜서 이제 세포와 면역체를 파괴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나 자신을 내 영혼과 육체를 상하게 하는 거죠. 자만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의 마음을 품을 때 무엇보다 이제는 나 자신이 먼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도 살리는 생명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전도와 성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원니스대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이런 용서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씻을 수 없는 이런 죄 문제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된 것입니다. 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과 사랑이 바로 모든 사람은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우리의 나의 인격과 수준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든 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바로 용서의 삶입니다. 이 요셉은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 보내셨다고 이야기했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결국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다 인정한 거죠. 그리고 스테반은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으면서 용서한 것입니다. 자기를 죽인 돌 던진 자들을 그런데 이때 바울이 돌아오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큰 복음의 확산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 집사님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이 복음을 받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형제들하고 연을 끊고 살아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언니들, 오빠들, 형제도 많은데 7남매인가 8남매인가 다 연을 끊고 살았어요. 그 형제들에게 자기가 어릴 적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예 연을 끊고 살았는데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나도 마귀 자녀로 사단에게 속았고 우리 언니, 오빠들도 마귀 자녀로 다 속았구나. 우리가 서로 다 속았구나. 그런데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고 먼저 연락을 하고 먼저 찾아가고 복음을 전해서 이 가문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모든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계를 두지 않는 용서입니다. 본문 21에서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면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냐고 질문할 때 일곱 번까지 용서해야 하냐고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일곱 번에 일흔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용서에 있어서는 어떤 한계와 제왕과 조건도 두지 말고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임금액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노동자가 자기에게 백대나리온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둔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여러분이 어제 들으셨다시피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바로 20년치 일당 20년치 일당의 1만 배 그러니까 20만 년치예요. 20만 년 그러니까 계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백단의 대나리온이라는 것은 백일치 품삭이니까 많이 쳐도 대충 한 천만 원이다 하면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빚을 탕감받고 용서를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그 노동자에게 모든 빚을 다 갚게 하고 감옥에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1만 달란트는 바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의미하고 백대나리온은 우리가 주고받는 상처, 분노, 미움 등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와 같이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억만 제약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모든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용서받고 해방됐는데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보금적인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게슈탈트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어제 단임 목사님이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람을 볼 때 거리 조명 등에 따라서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사진 찍을 때도 또 얼짱 각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문을 보면 잘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도 뭐 사진을 너무 멋있게 이쁘게 찍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달빛 아래에서 보면 여자분들이 더 이쁘게 보이고 40미터 거리에서 보면 또 잘 안 보이니까 이쁘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 그리스도의 조명으로 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상대방이 먼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과 배경을 알게 되니까 영적 진단이 되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극렬한 마음이 생기죠. 아 저 사람이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저 사람에게서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아 나도 순간 속았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극렬한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고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 이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 사람 나에게 붙이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믿고 다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금요기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볼 때 뭐가 보이냐 이제는 상대방의 티끌보다 내 눈에 들보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서서 인본을 쓰고 혈기를 부릴수록 손해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이제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참 보금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한 크리스천 교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교수가 모욕스러운 말을 듣고 상처를 입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내 잡은 멱살을 놓아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 나와 뭔가 걸려있는 그런 대상을 먼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 내미는 게 당당한 겁니다.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먼저 평안해지고 그 사람 마음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내 감정 따라서가 아니라 말씀 따라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아니잖아요. 내 감정은 아니지만 말씀 따라서 해보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성취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배 후에 평상시에는 서로 잘 안 쳐다보던 분들이 손잡고 나란히 걸어갈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저 들었어요. 누가 누가 화했다 화했다 이런 것들은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용서의 감격과 은혜의식으로 무장하시면서 이제는 한계와 조건을 두지 않는 용서의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 피스메이커 원리스메이커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